가위바위보 오늘 스승의 날 컨텐츠 맞이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걸려서 우리 감독님에게 스승의 날 편지 날리기 콘텐츠 가위바위보 아아아아악 자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두려워하시고 자 남은 세 분 자 안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실의 방으로 감독님 잘 나갑니다 오케이 마셔 마셔 배이비 배이비 오늘 야외 잘 놀다 갑니다 안녕 대충 미션 어떤 걸 당했는지 타이밍 좀 말씀해주세요. 타이밍 언제 이걸 했다 처음에 하트 완전 초반에 축하드립니다 지셨잖아요. 스승의 날 콘텐츠는 사실 뻥이 있고 비밀리에 혼자만 있으면 욕하는 것을 수행하는 게 있고 그거를 오늘 본편에서 하실 겁니다 물총소라고요? 아니요 4가지 지령인데 이 지령을 다 성공하신다 그러면 본인에게만 특별한 상품이 나가요 메모장에서 아 좋아요 아주 철저하죠 아 이런 것도 너무 좋겠다 아 왜 나와 근데 좀 어떻게 균형이 어떻게 될까요? 근데 좀 어떻게 균형이 어떻게 될까요? 근데 좀 어떻게 균형이 어떻게 될까요? 아 거기다 뿌리죠 아 해봐요 아 그게 왜 뛰어들 아 영원의 아 아 아 동으로 가 좋아 아 아 진짜 잘했다 처음에 손아트를 먼저 했고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아니게 미션 실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연 언니한테 고기도 먹여줬어요 루이맨 특별 상품 증정되겠습니다 아 감사하시다 어머나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자랑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거 했다